안녕하세요. 유치뽕짝 황남자 입니다. 제가 그런 남자로 활동을 1월 3일부터 했으니까 거의 2월 3일 3월 3일 거의 3개월 된 것 같아요. 그런데 그런 남자를 검색을 해보시면 최다 그 노래 부로의 그런 남자가 떠서 제 채널이 저기 아래 있습니다. 그래서 확 딱지가 나서 도저히 안되겠다 해 가지고 이번에 채널 이름 바뀝니다. 유치뽕짝 황남자로 다시 태어납니다. 여러분들 황남자로 검색해 주세요.